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 나왔습니다 다육이 사랑에 2천원 3천원 하는 아이들 오늘은 몽땅 2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저렴이 들이니까요 득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가 세일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묵은둥이 아이들도 저렴이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끝까지 보시구요 맘에 드시는 아이들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인천남동구 수인노 3722번 뒤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2천원 짜리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흑법사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구요 사이즈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구요 가격은 2천원 입니다 오늘은 원가 세일로 무조건 다 2천원 에 갑니다 요아이는 음파금 입니다 음파금도 2천원 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얼굴을 하고 있구요 자구들이 많습니다 요아이는 가임낭 입니다 가임낭이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가임낭도 2천원 입니다 가격 착하죠 누다 입니다 누다도 2천원 입니다 이렇게 밥이 많구요 누다가 아주 물이 들면 쫀득쫀득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누다가 2천원 입니다 여기는 또 스트로베리 아이스 입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2천원 입니다 너무너무 괜찮구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얼굴이 두 개 있는 아이도 있구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 있는 아이도 있고 한 개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2천원 입니다 사이즈 좋죠 여기는 미니 염자 입니다 미니 염자가 또 2천원 입니다 여기는 네티지아 입니다 네티지아도 2천원 입니다 콤직하고 좋죠 여기는 조이가 또 있습니다 조이구요 조이가 물이 들면요 널널하게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아흑무가 있구요 아흑무 2천원 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죠 큼직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아흑무 입니다 아흑무 2천원 이구요 요아이는 미니 염자 계절금 입니다 입장 끝에 이렇게 노랗게 금이 들어있습니다 미니 염자 계절금 입니다 여기는 패치핑크가 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패치핑크 입니다 가격 요아이 2천원 입니다 무조건 2천원 에 드립니다 요아이 미니 염자구요 미니 염자 2천원 이구요 사이즈도 좋고 큼직하고 좋습니다 요아이도 미니 염자 계절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아이는 봉랑 입니다 방울 봉랑이가 아주 동글동글 하구요 포도송이처럼 아주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따글따글 하죠 2천원 이구요 요아이도 울려심 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구요 큼직합니다 을러심도 2천원 입니다 너무 괜찮죠 원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을러심이 이렇게 좋은데 2천원 입니다 여기 또 네티지아가 또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 네티지아 입니다 2천원 이구요 득템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키가 있습니다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는 청키 입니다 2천원 이구요 요아이는 언성 입니다 언성이 이렇게 또 너무너무 멋진 아이죠 언성도 언성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몇 개 합식해서 기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구요 2천원 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시녹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의 소음이 있더라도요 양해 바랍니다 네 로우 입니다 로우가 3천원 짜리 입니다 아주 값도 이렇게 좋구요 로우는 3천원 입니다 예 소음직한 사이즈구요 예 너무 괜찮죠 로우가 3천원 이구요 모노캐로시티 예 금도 들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모노캐로시티 입니다 모노캐로시티 금줄도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 모노캐로시티가 3천원 입니다 홍포도 3천원 이구요 홍포도가 이렇게 다글다글 부어있는 홍포도 입니다 예 너무 이쁘죠 다글다글 합니다 이렇게 까만 포트에 있는 홍포도 3천원 입니다 너무 괜찮죠 홍포도 3천원 이구요 네 수량은 5개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는 도테랑인거 같습니다 도테랑인가요 콜로라타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 5천원 입니다 여기 콜로라타가 5천원 이구요 여기 있는 아이는 크림베리 입니다 크림베리 입니다 크림베리가 3천원 입니다 예 가격 착하죠 크림베리 입니다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 머릿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크림베리가 3천원 입니다 예 흑게리가 있습니다 흑게리 입니다 흑게리 금입니다 예 흑게리 금이 두개 있습니다 3천원 입니다 이 아이는 음파입니다 음파 이 아이는 온슬로우 입니다 온슬로우가 3천원 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온슬로우를 3천원 이라고 오 너무 싸게 싸게 파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를 네 이렇게 준생 입니다 너무 좋죠 온슬로우 3천원 이구요 예 이 아이는 철화인데요 8천대철화 같습니다 8천대철화 3천원 이구요 8천대철화가 3천원 입니다 8천대철화가 3천원 입니다 예 콜로라타가 5천원 입니다 예 콜로라타가 5천원 이구요 예 빨갛게 물이 들고 백분도 뽀얗게 올려주는 예 그런 아이입니다 콜로라타 5천원 입니다 예 콜로라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뭐지 로스코프인가 이름이 없네요 아 레인지 여기는 레인지입니다 로스코프랑 비슷하네요 네 레인지가 만원 입니다 요 아이는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는 만원 입니다 여기도 있구요 3개 있습니다 여기는 실루엣이구요 네 실루엣은 요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큼직한 사이즈구요 여기 있는 라울은 5,000원 짜리입니다 네 여기 있는 라울은 5,000원 짜리구요 이렇게 큼직합니다 네 사이즈가 좋죠 라울이 5,000원 입니다 여기 있는 백모단은 7,000원 입니다 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모단 7,000원 입니다 사글다글 무근아이구요 네 군생입니다 머리도 많구요 네 백모단 7,000원 입니다 여기 멀로는 7,000원 이구요 멀로 7,000원 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실루엣도 7,000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되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7,000원 이구요 요 요 아이는 정월입니다 정월 정월도 7,000원 입니다 자구를 이렇게 어 달고 있습니다 네 자구가 올라오구요 네 너무 다글다글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정월 정월 7,000원 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 요 아이도 7,000원 입니다 매직잼 골드구요 네 이렇게 매직잼 골드입니다 7,000원 이구요 여기는 런눈니입니다 런눈니 런눈니 롤럴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지금은 보라보라하게 에 백분도 올리구요 이쁘게 아주 로제트도 너무 이쁘죠 년요니가 7,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머리수가 이렇게 또 분지를 해서 사두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머리수가 사두로 분지 중에 있습니다. 년요니가 너무 이쁘죠. 7,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펑킨입니다. 펑킨이 아주 널널하게 물이 이 북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펑킨도 7,000원 입니다.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습니다. 꽃이 이쁘게 피어있는 펑킨입니다. 이렇게 널널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7,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릴리패드 입니다. 릴리패드가 이렇게 아주 장미꽃송이처럼 너무너무 이쁘게 다글다글 묵어서요. 너무 이쁘죠.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들어있구요. 얼굴수도 엄청 많습니다. 가격은 7,000원 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구요. 물이 이쁘게 들어있는 아이도 이렇게 있구요. 머리수도 많구요.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릴리패드 구요. 7,000원 입니다. 개마옥도 7,000원 입니다. 개마옥이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옆에 자구도 달고 있는데요. 괜찮죠. 사이즈도 좋고 귀엽습니다. 개마옥을 가정에 두면 앞뒤가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마리드 금 입니다. 마리드 금 인데요. 이렇게 큰 얼큰 입니다. 얼굴이 엄청 크구요. 이 아이가격은 5,000원 에 갑니다. 이렇게 큼직한 마리드 구요. 이 아이도 묵었습니다. 먹대도 있구요. 묵은둥이 마리드 금 입니다. 마리드 금 5,000원 이구요. 유아이 호빗당인 입니다. 호빗당인이 아주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요.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데 지금 열심히 자구들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구요. 호빗당인 가격은 만원 입니다. 수량은 5개 있습니다. 요아이는 을료심 입니다. 을료심 동글동글 로제트가 너무 이쁘죠. 코끝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구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 입니다. 을료심이구요. 요아이도 100분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품직하구요.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아주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누비틴트 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누비틴트는 또 알개인과 통통합니다. 알개인과 통통하고 코끝도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누비틴트는 가격이 12,000원 입니다. 을료심도 12,000원 이구요. 누비틴트 12,000원 짜리 입니다. 아주 큼직한 사이즈 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 있는 아이는 런윤 입니다. 런윤이 자연 군생 이구요. 런윤이 자연 군생 입니다. 사이즈 엄청 큼직하구요. 사이즈 한번 제가 또 집어 드리겠습니다. 런윤이 자연 군생. 사이즈가 한 19cm 거의 나오는 20cm 거의 되는. 큼직한 사이즈 런윤 입니다. 런윤이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런윤이구요.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자구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괜찮구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죠. 런윤이 가격 15,000원 이구요. 여기는 또 사랑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무입니다. 요즘에 또 사랑무가 엄청 인기가 좋더라구요. 사랑무가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이렇게 또 열심히 새 자구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엄청 풍성하구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격대비 너무 괜찮죠. 사랑무가 가격 15,000원 입니다. 여기는 누비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비스타 입니다. 누비스타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머릿수가 많구요. 엄청 많죠. 머릿수가 둘, 넷, 여섯. 팔뚜으로 되어있습니다. 팔뚜으로 되어있는 누비스타구요.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너무 괜찮죠. 가격대비 사이즈가 엄청 좋구요. 너무 좋습니다. 누비스타 입니다. 여기는 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춘맹이 이렇게 있습니다. 춘맹이구요. 약간은 또 페로도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로치하고도 너무 닮았구요. 이 아이 춘맹입니다. 가격은 8,000원 입니다. 수영도 너무 멋지고요. 묵은둥입니다. 아주 묵은둥이라서 아주 이쁩니다. 춘맹 가격은 8,000원 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수영도 멋지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포트는 8,000원 이구요. 여기까지 8,000원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약간 더 사이즈가 큽니다. 포트 차이가 있죠. 포트가 차이가 있구요. 요 큰 사이즈는 15,000원 짜리 입니다. 수영이 너무 멋지고요. 수영이 너무 멋지죠. 춘맹입니다. 요 가격은 15,000원 짜리 입니다. 수영이 너무 멋집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15,000원 짜리 입니다. 내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밥도 많고 수영도 멋지고 엄청 좋습니다. 뒤에 있는 큼직한 사이즈 아이는 수영도 멋진 아이는 15,000원 짜리 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죠. 여기 15,000원 짜리구요. 작은 사이즈는 8,000원 짜리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마리드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드 금이구요.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마리드 금 입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수가 한 5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드 금 군생 10,000원 입니다. 사이즈 좋죠. 이렇게 큼직합니다. 머리수는 거의 5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드 금 10,000원 이구요. 여기 있는 아이는 마리드 입니다. 마리드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마리드 얼굴은 6두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드 6두로 되어 있구요. 요 아이 가격은 9,000원 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목대도 있고 한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드 한몸 금생 9,000원 입니다. 요 아이는 9,000원 입니다. 요 9,000원인가 만원인가 9,000원 만원 하던 거 9,000원 입니다. 올리비아는 요 올리비아는 얼마 받아요? 9,000원 요 올리비아입니다. 금이 다 들어있구요. 완전 금입니다. 올리비아 금입니다. 금생으로 되어 있구요. 가격은 9,000원 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완전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구요. 자구도 엄청 많습니다. 얼굴이 많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홀박을 자구가 올라오고 있구요. 이렇게 마리드 금 금생이 가격은 아니 마리드 금이래 올리비아 올리비아 금 금생이 9,000원 입니다. 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다 들어 있는 올리비아 금인 몸값이 좀 한은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착한 아입니다. 금이 다 들어 있죠? 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몸값이 엄청 나가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올리비아 금 가격은 9,000원 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청복랑이라고 합니다. 청복랑 완전히 진한 녹색을 띄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구요. 여러 나이는 겨울 동영종이 잠을 안 잘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엄청 이렇게 이쁜 색감을 띄는 청복랑입니다. 신품종이구요.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8,000원에 갑니다. 자국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자국 엄청 나오죠? 아주 건강해 보이구요. 너무너무 이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몸값이 지금 18,000원 인데요. 서울을 가만뼈 있습니다. 지금 신품종이라서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쁘죠? 청복랑입니다. 18,000원입니다. 저렴하게 지금 세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 아이는 썸버스트 철화입니다. 썸버스트 철화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썸버스트 철화구요. 썸버스트 철화입니다. 여기 있는 황홀한 연꽃은 1개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1개 있는데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자국을 삥 둘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황홀한 연꽃은 만원입니다. 황홀한 연꽃은 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샴페인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구요. 한 20cm 됩니다. 15cm? 거의 15cm 나옵니다. 레드샴페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15,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레드샴페인 15,000원짜리구요. 이 아이도 엄청 크고 좋습니다. 이런 아이도요. 큰 화분에 옮겨주면 금방 큰 대품이 됩니다. 레드샴페인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구요. 레드바이솔이랍니다. 언니 만원이라고? 레드바이솔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아주 큼직한 사이즈구요. 위 삥 눌러서 자구를 이렇게 다 달고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가격 만원입니다. 엄청 좋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색깔도 이쁘구요. 레드바이솔 레드바이솔 만원이구요. 여기는 여기는 삼색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삼색바이솔 삼색바이솔 사이즈 또 가격이 만원입니다. 여기는 삼색바이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삼색바이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는 호랑이발톱바이솔 같습니다. 여기는 호랑이발톱바이솔이구요. 삼색바이솔, 호랑이발톱바이솔, 레드바이솔 이렇게 있습니다.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엄청 큰 사이즈구요. 화분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금물캐로 가보겠습니다. 금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